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인사. 저는 설계자에서 막내 전만 역을 맡은 탕준상입니다. 반갑습니다. 귀한 시간 내서 소중한 주말 시간인데 우리 영화 설계자를 보러 와주셔서 진심으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영화는 영화의 운명은 여러분한테 달린 것 같습니다. 설계자의 운명을 여러분들이 설계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영화 설계자에서 월천 역할을 맡은 이현웅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귀가 다르죠? 여러분들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주말에 영화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날씨도 좋은데 영화 보시고 행복한 해로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설계자에서 영일 역할 맡은 감독원입니다. 그냥 한 번 끌어안고 구치소 들어갈까?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 영화 설계자 감독 이호섭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주말에 저희 영화 보러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 영화 설계자는 이렇게 멋진 배우분들이 진짜 혼신의 연기를 펼친 되게 귀한 영화입니다. 잘 보셨다면 저희 영화 많이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 역할을 맡은 이미숙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국 영화를 사랑해 주신 우리 광진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도 오랜만에 영화를 하게 돼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가까이서 뵙게 됐습니다. 정말 영광스럽고 감사드리고요. 남은 시간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양경책력 김술룡입니다. 반갑습니다. 주말에 극장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재밌게 보시고 또 보고 나서 영화 이야기하는 거 너무 재밌잖아요. 오늘 끝나고 식사하시고 술 한 잔씩 하시면서 설계자 이야기 많이 나눠주세요. 옆 테이블에서 뭐야 뭐야. 설계자가 뭐야. 예매할 수 있도록 홍보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치현 역할의 이무색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자리를 꽉꽉 채워주시니까 제 마음도 꽉꽉 물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날씨도 너무 좋은데 밖이 아닌 이 극장을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 무대 인사 다음 주까지 정해져 있거든요. 여러분들 이렇게 주신 사랑 받아서 열심히 무대 인사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저희가 너무 감사한 마음에 특별히 세 분께 설계자 스페셜 굿즈와 카메라를 챙겨 나오시면 저희와 함께 자신을 찾을 수 있는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저희와 함께 자신을 찾을 수 있는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좌석은요. 랜덤 뽑기입니다. 잘 좀 섞어서 뽑겠습니다. B열의 5번입니다. 계신가요? 나야? 네 맞습니다. 축하해 주십니다. 동원 참치 마요. 치킨 마요. 내 맘을 훔치지 마요. 아이엘에 아이엘 손실러! 아이엘에 4번 계신가요? 축하드립니다. 축하해 주십니다. D열의 그럼 다시 뽑을까요? 네! D열의 5번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우리 바로 그 친구.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